미친듯이 팔리는 이유가 있네요. 말리 인기 급상승 이 제품은 상업용 자동 야채 다지기입니다. 이 제품은 당근, 감자 등 다양한 야채를 손쉽게 슬라이스하고 다질 수 있는 전기 야채 커터입니다. 100W 위출력으로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며 크기는 265x370x295mm로 공간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화학물질이 없는 안전한 디자인이 특징이며 사용시 간편함을 더해줍니다. 주방에서의 효율성을 높여줄 이 제품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샤오미 미지아 스마트 공기 청정기입니다. 이 제품은 4개의 라이트 탈취 기능을 갖추고 있어 포르말데이드와 박테리아 냄새를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특히 FM 2.5 수치까지 관리할 수 있는 앱 리모컨 기능이 있어 실시간으로 공기질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전압은 24V 전력은 32W로 저소음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어 사용중에도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풍량은 301에서 시속 400세제곱미터로 넓은 공간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관리합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환경을 원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마이방의 S 클래스용 머리 받침 목 지지대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뛰어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천연 모피와 섬유로 제작되어 부드러운 촉감을 자랑하며 조절식으로 개인의 취향에 맞게 최적의 위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학 성분이 없는 안전한 제품이라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운전시 피로를 덜어주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편안함과 럭셔리를 동시에 느끼고 싶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영상에서 만나요!